프란시스가 준비하고 찼습니다 해빈경합 공을 따내는 인천 뷰팅 뷰팅으로 연결될 것인지 프란시스 왼발 이대로 브레이킥 올라갔습니다 떨어지는 공 그대로 마져버립니다 그대로 김병선 계빈경선 스트로페스킹을 내줬고요 연결됩니다 그대로 다시 승연을 봅니다 짧게 내줬습니다 계빈경선 계빈경선 별명의 옥사이드 트랙을 뚫었고요 떨어지는 공 그대로 흘러버립니다 자 전북메이로서 수지될 뻔해서 연락이 됐는데 네 프란시스 던져버리고요 킥 올렸습니다 글렀습니다만 슈팅 다시 슈팅 자 송찬형 정정적으로 잡아내네 송찬형 분명선이 좀 정말 잘 뛰네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나라사중공 킥 킥 승민규 선수가 왼발로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치배로 경기를 지지게 됐습니다 치배로 공격팀을 품고있으신 설기현의 팀 넘어지는 공 다시 불어 설기현 설기현이 특정을 합니다 남준재가 밀어주고 설기현이 넣습니다 설기현이 종료들 가사하고 과정을 해봤습니다 스팀 반력으로 다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슈팅이 참 좋았죠 돌파에 올라갑니다 다시 설기현까지 설기현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꿈꾼 살아있습니다 설기현 내줬습니다 이옥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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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서 블록 송찬형의 석방입니다 송찬형의 석방이에요 동호 킥으로 올립니다 브라질 신사 골을 놓고도 참 조용하고 침착한 세레머니라 하네요. 이혁윤이 골맛을 봅니다.